아우디 2009년식 A6 차량입니다. A6 2009년식 차량에 광옥스 인터페이스를 이용하여 음질전용 블루투스를 장착하는 컨셉으로서 아우디 전용 2G MMI MOST 옥스 인터페이스는 4개의 외부 입력이 생성되며 음질전용 블루투스로 장착하는 어드밴스 블루투스 제품은 홈용을 저희들이 개조작업하는 내용으로 작업을 하게 되며 음질은 16비트가 내장된 제품이라 음원 구성이 좋고 음질 바란스가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요즘 판매되는 벨킨이나 오디오랩 위키텍 같은 일반 블루투스 제품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음질이 좋으며 음질은 CD와 같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장착 후 다시 동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파이 컨셉니다. 오토사운드 집입니다.